네 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요즘에 사건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긴급상황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예방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구독자 천명 이벤트 이제 많이 정말 참여해 주셨는데요. 당첨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와컴원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 김하준 축하드립니다. 네 김하준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와컴 신티크 16 당첨자입니다. 당첨자는 김진공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와컴 마지막 신티크 22 누가 됐을까요? S 딸기 주스님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 되신 세 분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메일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영상에 공약 걸었죠? 5천명이 되면 저희가 신티크 프로 24 5대 아주 고가 장비고 훌륭한 장비입니다. 그어 이벤트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 찍어갈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ạ